섬초 섬초는 뿌리채 갈라 뿌리가 달콤하고 맛있어 이렇게 갈라 뿌리가 통통하니 맛있어 그렇게 다듬어서 깨끗이 씻어 나물 데칠 때는 소금을 여기다 넣고 그래야 새파랗게 데치지 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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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방 숨이 죽네 금방 데치지 끓는 물에 치는 또 살짝 데치니까 데친 다음에 이렇게 핸드 식혀야지 찬물로 찬물에 찬물에 아까 깨끗이 씻었으니까 찬물로 헹궈서 물기를 빼 이렇게 찬물로 헹궈서 물기를 빼 다 이렇게 꽁 짜야 돼 그래야 여기다 넣어 그게 뭐야? 집간장 조성간장 여기다 조금만 더 해야 이제 이 정도면 돼 파 썰어 놓은 거 마늘 참기름 이걸 다 했어요 깨끗이 이따 깨만 뿌리면 간을 안 봐도 되나? 간 다 됐어요 간 간 맞아 맛있어? 이제 이제 정신에 담아야지 이제 정신에 담겨야지 이제 완성 완성 이제 완성 이게 섬초라고 시금치 중에서 종류가 요즘 섬초가 맛있어 요즘 섬초가 맛있어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시금치 이건 또 다네요 이거 먹으면 쓴맛이 없어지죠 음 맛있네 아주 맛있네 둘 다 맛있으니까 하지 이거 사실은 비싼거에요 이게 5,000원이면 비싸 그치 한 끼밖에 못먹지 이것도 포항초 보다 섬초가 더 비싸 물가가 작년보다 얼마나 올랐는지 몰라 그니까 너무나 비싸 시금치도 맛있다 달다 섬초가 달아 뿌리까지 뿌리도 안 버리고 다 했네 아주 다네 뒷맛이 요즘 이게 영양제에요 제철 음식이구나 이게 다음 주에는 물며시장에 사다가 생멱으로 물며? 간배치고 그래가지고 감자칼같은게 이렇게 밀어진게 있어 무가 쭉쭉 이렇게 맛있다 짜장 이렇게 맛있어 음 그치 감사합니다.